오늘 6월 1일인데 5월달에 조금 주춤했던 사람도 있고 안좋았던 사람도 있었을거고 좋았던 사람도 있었을거고 좋은 사람도 있었을거고 좋은 사람도 있었고 좋은 생각만 지금 이거 없습니다. 옳지! 그렇기 때문에 좌타자를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어요. 벗어나는군요. 안타 없이 천타석부터 살아나가는 김지찬입니다. 3번째 20도 룩 곧이 박는 것에 도전하고 있는데 맥키는 타구는 멀리 갑니다. 좌중간 떨어집니다. 안타! 빠른발의 김지찬은 1회 만족하지 않습니다. 메스터 슬라이딩 3구조차! 1회 만족 high! 깊은 지찍이 있습니다. 5번째 20도 룩과입니다. 아 그리고 있었는데 또 빠른 골이 오니까 바로 장타를 쳤잖아요. 꺼버렸어요. 왼쪽입니다. 왼쪽! 왼쪽! 박병호! 이쯤되면 여기가 원래 박병호의 홈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선제3는 어제도 오늘도 박병호입니다. 3대0 삼성! 이번들은 거기에서 숙지되는 세트 noticedmond이 し요. 선제3 4인데, 지 yak definition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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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대타 문현빈 선수가 선두 타자입니다. 초구 때렸고 떴습니다. 대아플라이 일격수 처리합니다. 원아웃! 대아플라이 일격수 처리합니다. 고! 대아플라이 일격수 처리합니다. 대아플라이 일격수 처리합니다. 3-0 경기 끝! 대아플라이 일격수 처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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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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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